마세라티 크리카베 마세라티 크리카베 이걸 무슨 쪽으로 하라고 하지? 런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런칭 멘트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4번째입니다 첫번째, 첫번째 고맙습니다. 3,2,1 3,2,1 3,2,1 4,2,1 4,2 5,1 5,1 6,1 5,1 자 그리칼레 런칭 자 마세라티 그리칼레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 GT 난 GT 모델이 제일 관심있어 이거는 전북 버튼식이에요 버튼식 그러면은 안에 안쪽에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키가 없나구나 열렸다 이렇게 예쁘다 형 안에 봐봐 안에 안에 궁금해 나 실제로 보는거 진짜 방대로 저기에는 켜지는데 여기 전북 터치로 바뀌고 기어도 기어 스틱이 없어지고 버튼식 기어로 여기는 무슨 충량이 되는지 한번 볼까? 아직 안되겠죠? 그리고 이쁜데 매력콘 생풍도 돼있고 이게 시계잖아 크로노 뒤로 가볼게 상대가 넓지는 않아 나 생각보다 넓은데 그래? 근데 이게 앞좌석을 뒤로 좀 해야되는 상관이야? 좁던거 같던데 타보니까 그래? 다시한번 해줘 안좁네 차 안좁아 안좁아 그래 이게 너가 키가 184잖아? 184 이 사람이 앞에 저걸 해도 뒤에 내가 키가 175니까 그런 주먹 하나정도 어? 이쁘네 그리고 이 문이 엄청 무거워 지금 응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세게 다듬으면 자동으로 오오 보스텍 플러니가 크다 우와 이건 21인치 휠 같네 이쁘다 이건 트렁크다 트렁크는 어떤 분은 상당히 좁다고 그러고 근데 이 정도는 넓은 것 같긴 해 근데 골프백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진 않고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아 그치 맞아 와 트렁크 휠 여기 아래 커버나 이거 커버가 딱 있네 커버야? 오오오오 전동전클러 진짜 목불로가 4개가 있네 이거 진짜 야스테이예요 저거 누르면 내려가죠 내려가고 내려가고 소리도 나네 이쁘다 빠르게 둘러보기 끝 자 마세가티 그리칼레 실내 실내 조석은 이거 어떻게 바꾸는거야 바꾸는게 있는거 같아요 조석 어때? 조석 편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해 발이 이렇게 좀 편한거 같기도 하고 일반차처럼 이렇게 내려가는게 아니고 올라와있어요 경사가 있어 조석에 발이 이렇게 내려가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있어 문 여는거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하지 근데 문이 무거운데도 되게 가볍게 열린다 그치 쉽게 하네 그냥 이것저것 둘러보기 그리칼레 치게 이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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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